야 오늘은 럭셔리하게 시즌 1 마지막 녹화를 근사한 곳에서 제대로 즐기라고 호텔 라운지에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아까 오늘 이 호텔 망나니 아들처럼 오빠가 뭔데? 신과 함께 오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저게 된다고? 성형 떨어질 거.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썼어. 계속. 고민하고 그냥 쓱 바꿔봐요 하나. 맥스래. 맥스. 저 이거 뭐야